자 이번에는 stopping이 아니라 to stop 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himself 가 아니라 힘으로 또 써 줘야 겠고 그 다음에 has crossed 가 아니라 head crossed 과거 완료를 사용했었어야 됐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it 이 아니라 itself 자 먼저 여기 itself 부터 보면은 자 엔드로 인해 가지고 동사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죠 여기는 실제적으로 크로스트 하고 연결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head pp 과거 완료 라는 뜻이구요 자 하여튼 이 자동차는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야 그런데 얘하고 얘가 같은 대상이기 때문에 it이 아니라 itself 를 써 줘야 됩니다 물론 좀 말은 이상하죠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해보면 자동차가 그 자신을 너 공중으로 발사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이상한데 그 의미는 자동차가 튀어 올랐다 라는 뜻이 없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힘 self 를 쓰는지 못하는 이유가 음 여기에서 어 힘은 힘은 카이 포 를 뜻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희는 해석을 해보면 아 여기 어 너무 멀리 갔네요 헤드 요 사람을 뜻하는 거죠 이 사람은 카이 포 가 아니야 그죠 자 그 다음에 투 스탑으로 바꿔 줘야 되는 이유는 여기가 투부 정사의 의미 상의 주어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 힘은 카이 포 요거죠 카이 포 에게 멈추라고 카이 어 카이 포 그러니까 스탑을 누가 해요 카이 포 가 멈추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스탑의 의미 상의 주어가 카이 포 인데 이게 힘이 카이 포 죠 어 그래서 그 얘기 해석은 어쩔 수 없이 그에게 멈추라고 이렇게 해석 되는 거에요 자 이제 한번 해석해 보면 2005년 11월에 자 카이 포는 was driving on state highway 1 자 1번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그에게 멈추라고 손짓을 했을 때 자 그는 이 남자는 카이 포에게 대절 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한 자동차가 중앙선을 센터라인 중앙선을 넘었다 그리고 어 공중으로 어 뛰어 올라서 나무를 부딪혔다